오늘은 케일 좀 뜯어서 주스에 넣어 먹으려고 케일이 싱싱하네요. 벌레가 한참 먹더니 다 죽고 이제는 새순이 나와서 케일 잎이 튼튼하네요 케일 이파리 뜯어서 주스에 갈아 먹기 위해서 케일이 싱싱하고 아 잘 알았어요 아이고 뭐 좀 많이 없네 이거 엄청 튼튼하며 잠잇이 잘 들었네 뭐가 미치야 이렇게 엄청 크네요 잘 들었어요 배추문제 점점 포기포기 알이 들을 차기 시작했어요 아 아주 잘 됐는데 벌레가 좀 먹긴 했는데도 알이 잘 들었어요 옥수수 3차로 심은 옥수수들이 올해 세 번째로 심은 옥수수들이 그래도 열매를 만든 게 참 대단해요 여기가 좀 섞어 봐야 되겠다 좀 섞어줘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